FTA 농업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위해 경상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리인하가 결정돼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이에 따라 금리는 기존 3%에서 1%로 인하돼 2월 3일부터 적용되며 금리인하 대상은 올해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포함됩니다. 이번 금리인하로 도내 농업안은 매년 약 10억 원의 금융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. 한편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추가 금리인하와 지원조건 개선 등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